위에 만든 거요. 그랬구나. 하긴 이거 파는 걸 못 봤으니까. 장갑만 산 거예요. 장갑 단돈 3천. 근데 진짜 저 관절 넣었다 뺐다 이러다가 부러지지 않았나? 부러지지는 않던데요? 아 난 그게 제일 겁나가지고. 잘 약간 낙지가 되긴 하는데 부러지지는 않아요. 사진 찍을 때 특히나 어깨 빠져버리면. 아 그러면 이제 다 내지. 옷으로 대충 어떻게 해 놓고. 이게 내 옷이 아닌데. 일단 끼워. 아 귀여워. 일단 끼우고. 아 고생했어. 칠한 보람이 있네. 고생했어요. 진짜 이거 만드느라고. 이거 그래도 5개 다 완성해가지고.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그러니까.